감사합니다 작년에 뵙고 금년에 또 1년 만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화음살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한국은 아주 신라 때부터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화음살림 법회를 통해서 국난을 극복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특별히 더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통도사에서 열리는 이 화음살림 법회는 정말로 그 뜻이 깊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연공덕으로 시방세계에 계시는 우리 화음성중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통도사 신노님들을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십사 하는 그런 조금 편파적이면서도 개인적으로 그런 발언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더불어서 건강하시게 아무 탈 없이 이런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기를 이렇게 발언해 봅니다 오늘 제가 할 법문은 우선 구품, 아홉 번째 광명각품이라고 하는 품입니다 우리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광명각품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에 의한 깨달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딱 들으면 야,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광명각품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 건강자에 앉아서 성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선정에 두셔가지고 부처님의 양 발에서 백억의 광명을 내 비추어서 그 백억의 광명이 우리 지상을 비롯해서 천상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비추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두 이제 이 천상, 천하를 비추는데 그 가운데서 한량 없는 백억의 보살들이 그 부처님 광명 속에서 태어나고 또 도를 깨닫고 열반에 드는 그러한 광경들을 낱낱이 비추고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것과 아울러서 청상세계의 무수한 궁글들과 세계들을 낱낱이 낱임 없이 비추어 보이는 그러한 현상을 광명으로 보이는 이제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문수보살은 그 광명을 빛을 받아서 이 중생들이 태어나고 어떤 연기와 어떤 공덕과 어떤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가를 갖다가 또 낱낱이 관찰하고 중생의 모든 세계를 갖다가 광명 속에서 느끼고 아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이 그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은 아 이 광명과 꿈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아도 그 내용 이 초경만 가지고서도 부처님의 공덕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광명이라는 게 대체 뭔가 우리는 태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들이 존재를 하고 또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야말로 우리한테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서양의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동굴의 비우라는 걸 했는데요 동굴의 비우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동굴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상태는 암흑과 같은데 거기서 어떤 한 줄기의 빛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향해서 가게 돼 있다 그 빛이 뭐냐 이데아라고 하는 그러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데아라는 게 정말 이상 세계를 향한 그런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양학자들도 그 빛이야말로 정신적으로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빛을 비유해서 인간의 지성이 개발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구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광명에 의해서 중생의 눈을 뜨시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광명이라는 게 대체 뭘까 다른 말로 우주에는 태양이 있어서 밝게 하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는 마음의 태양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초기 불교의 부처님께서 우리 몸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가르칠 때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몸을 관찰하는 공부를 먼저 해라 몸을 관찰하는 공부를 하고 나면은 느낌에 대한 관찰을 하는 공부를 하고 느낌을 공부하고 나면은 그 작용이 되는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한 마음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부처님 법과 맞나 안 만나는 그 내용을 또 살피는 법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냐면은 사년처 공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만 알면은 불교 수행이 이제 끝이 나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보느냐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느냐 우리 몸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때부터 세상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은 이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중심이 돼서 세상은 돌아갑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은 그건 다른 사람 거고 내한테 세상이 있어야 그게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세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기가 보는 세상은 뭘로부터 비롯되느냐 내 눈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눈을 뜨지 않으면은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세상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사물 그 다음에 내가 눈을 뜨고 있는 이 눈이 존재하는 이 눈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안건이라 그러는데 그 안건과 이 세상이 딱 부딪혀서 느낌이 딱 올 때 그때 세상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뚱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뚱이가 사라지고 나면은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죠 세상은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긴 하는데 주인공은 내가 없으면은 내가 보는 이 세상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코를 맡고 냄새를 맡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 맛을 느낄 수 있느냐 음식만 못 느낍니다 그래서 혀와 코의 감각이 동시에 느껴야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후각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서 옛날에 어릴 때 맡았던 냄새가 어느 곳에서 딱 맡으면은 옛날 기억이 딱 돌아옵니다 이 냄새의 기억은 우리 뇌 속에서 딱 적음이 돼가지고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그 냄새, 똑같은 냄새를 맡으면은 딱 그 시간으로 돌려줍니다 그게 냄새가 가지고 있는 특정이고 또 어떤 사람한테 나는 특정한 냄새가 딱 나면은 아,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냄새, 똑같은 냄새를 맡으면은 그러니까 이 냄새라고 하는 기억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냄새를 맡으면은 그걸 회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디를 지나갔는데 통도사에서 맡았던 향내가 난다 통도사가 생각이 나죠 그거를 지나갔는데 옛날 고향집에서 맥쾌한 냄새가 났던 거 생각이 나면 고향이 생각이 납니다 그처럼 냄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담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후각입니다 정말 해서 코의 그 근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듣는 거 그 다음에 혀로 맛보는 거 손으로 느껴지는 촉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그 오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감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세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오감이 없는 세상은 그냥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우리가 오감이 느끼는 순간 세상이 광명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걸 자각하는 순간 세상은 존재하고 그건 내한테 삐과 같습니다 그런 감각이 내한테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잊고 지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그냥 잊고 지냅니다 어느 시인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면은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자세히 보고 자세히 관찰하면은 그것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일상에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공부들이 자세히 느껴고 자세히 바라봐야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에 의한 공부를 부처님께서 먼저 하라 그게 뭐냐면 몸을 잘 관찰하고 몸을 잘 살펴라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은 몸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이게 몸을 관찰하는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광각들을 그렇게 그 경계에 부딪혔을 때 예를 들면은 아름다운 꽃을 한 송이 보았을 때 내 눈과 그 꽃이 부딪혔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딱딱한 물체에 손을 댔을 때 또는 얼음에 손을 댔을 때 불에 내 손이 닿았을 때 느껴지는 감각들 그건 내가 어떤 느낌을 받느냐 그 느낌을 또 관찰하는 것이 두 번째 공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느낌이 있습니다 소리도 느낌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도 느낌이 있고 코에 냄새 맡는 것도 느낌이 있고 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두 번째 공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가 뭐냐 세 번째 공부는 그 느낌으로 내 마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흔히들 절에서 하는 공부 중에 마음 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절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공부가 마음 공부입니다 선언에서도 우리 마음 공부하잖아요 그럼 대체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그걸 봐야 되겠죠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나와 계상이 만났을 때 딱 일어날 때 그때 일어난 것을 마음이라고 부처님 표현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고 화학적인 작용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참성 공부하는데 마음 하나 깨치면 그 일체 제보로 깨친 지혜를 다 얻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그거를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그게 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나 실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바깥 대상과 내 어떤 그 유권이 부딪혔을 때 딱 나타난 그것이 마음이지 딴 게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그 근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원효 대사가 의상스님하고 중국에 유학 가려고 이제 가다가 밤이 저물어서 날이 저물어서 이제 어느 그 빈 동굴에 들어가서 하룻밤 둘이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원효 스님은 모이기 말라서 밤에 더듬거려 보니까 원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어가지고 물을 마셨단 말이죠 이것도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에 물이 담겨 있는데 그 해골물을 안을 보니까 구덩이가 버글버글한 거냐 그 구덩이가 버글버글한 물을 자기가 어찌 저녁에 맞섰다는 생각을 하니까 구토가 일어나 계셨어요 그때 원효 스님이 뭘 깨달았었냐 내가 이것이 그냥 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먹었을 때는 그렇게 시원하기 짝이 없더만은 내 눈으로 거기 구덩이가 버글버글한 해골이라는 걸 보고 나니까 구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물건과 사물과 내가 눈이 부딪혔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그것이 마음이냐 그것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의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조작이 그냥 일어났느냐 그게 아니고 사물과 내 눈이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그 작용 거기에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6조 선임 서성이 5조 홍인 선임인데 홍인 선임이 자기의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려고 이제 그 당신 아래에 있는 모든 선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자기의 견해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한테 일러라 그러니까 거기 모든 선임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한테는 신수스님이 있는데 그 신수스님이 제일 뛰어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의견 못 낼 거고 그 선임이야말로 의견 낼 거다 그러니까 그 선임이 보니까 나만이 그래도 대표해서 쓸 수가 있구나 해서 시를 하나 지어가지고 그 5조 선임 방 앞에 붙여놓습니다 그 시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명경대와 같고 명경대라는 건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보리의 나무다니까 나무와 같아 그래서 명경의 유리에 때가 끼이지 않도록 그렇게 텀텀이 닦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써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5조 홍인 선임이 그걸 보더만은 이 글은 너무 좋은 글이다 선임들 와서 이 글을 전부 다 외우도록 해라 수행을 지침으로 삼아라 그런데 6조 선임이 그때 행자였는데 그 글을 딱 보더만은 나도 시를 한 수 짓자 그래가지고 글 잘하는 선임한테 내가 불러줄 테니까 그걸 한번 써라 그래서 이제 그 개성을 부르는데 마음은 본래 거울도 아니고 몸은 원래 나무도 아니다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닦아라 말이냐 이런 내용으로 시를 써가 붙여놨거든요 자 여기가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나 말했거든요 마음은 거울도 아니고 몸은 그 보리의 나무도 아니다 아무것도 원래 없는 거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본래 무일물이라고 부릅니다 무일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절에서 보통 공부를 할 때 마음이 뭐냐라고 공부를 하는데 마음은 원래 없는 거예요 육조 해농스님이 딱 그 육조 단경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단지 우리가 육근 육근과 대상이 부딪히니까 그 순간에 일어난 곡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할 뿐이지 사실은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중생의 착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마음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신론이라고 하는 책에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한 마음에서 이 마음 하나에서 생각 하나가 이쪽으로 하면 지혜의 문이 열리고 이쪽으로 하면 생멸문 정말 해서 죽고 나고 죽고 하는 그 문이 열린다 생각은 하나인데 그 생각에서 여러 갈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번뇌 망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각 하나 잘하는 데서 하나는 진리가 되고 하나는 생사의 관린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라는 게 아주 신묘하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대상과 내 자신이 부딪히는 경계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한 생각 잘못 딱 되면 생사가 갈리고 한쪽은 진리로 가게 되고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삐끗하면 잘못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는 본래부터 광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눈으로 좋은 것만 늘 볼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를 하나 말을 하나 듣든지 간에 그거를 긍정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는지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물을 봐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생각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간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는데 나이가 이제 60, 70이 된 분들이 시간을 생각할 때 야 내가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지내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아주 죽을 날까지 많이 시간이 남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주워줬는데 그 시간에 대한 개념,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밝은 사람이냐 야 그래도 얼마 남았지만 내 시간 안쪽까지 남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밝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나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얼마나 긍정적이냐 하는 거죠 똑같은 사물을 두고 똑같은 시간을 두고도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생각 하나 잘못함에 따라서 생멸로 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는 진녀로 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이 마음 하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라는 거죠 본래 마음이라는 게 없는 것인데 중생들은 부딪히는 순간 그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작용을 어떻게 잘 잡아서 조절하느냐가 이게 공부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찾는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일어나는 마음은 순간순간을 잘 포착해가지고 그걸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거지 그게 공부라는 거죠 그거를 남방불교에서 뭐라고 부르냐 위빠사나라고 부릅니다 한순간순간 이렇게 챙기는 거 그게 위빠사나예요 그런데 그 위빠사나 생각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이제 그거를 사마타라고 부르고 그게 답이 딱 나오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이라는 게 내가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쓰게 된다면 문자 그대로 각명각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광명각 품의 광명 이거를 깨닫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구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 시품인 보살 문명품은 이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이 지혜 광명 속에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모든 공덕과 지혜를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중생들을 교화하는 방법을 쓰시는 건데 수많은 보살들이 그래도 부처님의 이 지혜와 자비에 의심을 가지는 게 있습니다 그 의심 가지는 데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내는 내용을 아홉 명의 보살께 묻고 그 보살들이 대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보살 문명품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까지 합해서 10명의 보살이 나옵니다 거기는 그런데 이 보살들이 십신의 보살이라고 해서 이제 그 보살 지휘까지는 안 오고 거의 범부의 그 수준에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인연이라든지 업이라든지 그런 걸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핵심이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지신 공덕은 무한하고 그 공덕을 중생한테 골고루 나눠주는데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이 짓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부처님은 공평한 분인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보시를 많이 하고 어떤 분은 좀 적게 하는데 공덕이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고 적게 낸 사람이 적게 받으니까 그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중생을 똑같은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많이 주고 누구한테 적게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왜 부처님 공덕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중생들은 차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그렇습니다 땅은 동일한데 씨앗을 어떤 씨앗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대만에 여러분들 가보면 특히 수룩제 같은 데 가보면 우리는 수룩제를 많이 안 하지만 대만에서는 수룩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신 화암살림 같은 걸 많이 하죠 화암살림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설판 제자를 받지 않습니까? 설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만에는 사람들이 보시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한 번 설판하는데 10억을 내는 분이 있고 5억을 내는 분이 있고 1억을 내는 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그분이 10억을 냈든지 50만을 냈든지 10만을 냈든지 이렇게 좀 많이 낸 분은 앞쪽으로 좀 앉게는 하죠 그런데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돈을 많이 냈다는 것은 그 절의 본사 스님들은 알죠 그런데 신노님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대만은 어떠냐면요 돈을 많이 내면 가슴에 큰 꽃을 자라줍니다 그리고 자리도 아주 특별하게 해주고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옳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옳은 일 같지는 않는데 대만에는 그렇게 차별을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절에서 그러죠 복은 신문대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공덕 신문대에 따라서 공덕이 크고 작고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부처님한테 내가 빈자 1등이라고 작게 보시를 해도 공덕이 크게 올 수 있고 크게 이렇게 보시를 했는데 내가 보쉬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런 복이 좀 줄어진다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처님 복받은 똑같은데 왜 차별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그거예요 우리가 심는 씨앗은 씨앗이 다르기 때문에 깡은 똑같지만은 그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피어나는 그게 그거와 같이 우리가 공덕 짓는 것도 과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를 할 때나 뭘 할 때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개인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금생에도 좋은 마음을 가지면 어떤 불행을 닥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좀 삐딱하면 금생도 불행하지만 미래시에도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용이 얼마나 오묘하냐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는 사람 성향이 비슷합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요 공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미국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 미국 땅에 태어난 사람은 또 우리하고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식의 생각을 가지고 미국식의 환경에서 살아기 때문에 달라요 그걸 우리는 공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 생각하고 우리 생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사는 생활습성이나 사고방식이 한국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업을 바꾸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 오면서 마음 공부한다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공량 올린다 뭐 한다면서 내 마음 바꿀 생각을 안 하면 절에 다른 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내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 내 마음만 그래야지 하고 내 행동을 안 바꾼다면 그래서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좀 더 부지런하고 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활을 하면 마음만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 이름이 장욱진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가를 처음 갔는데 신혼 첫날에 자꾸 아침에 일어나니까 신부가 곁에 없는 거예요 신부가 어디 갔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건너방에서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요 머리를 다 안전하게 빗고 옷을 딱 바르게 입고 앉아가지고 책상 위에 뭘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부가 아주 단정하게 해가지고 읽고 있는 책을 보니까 건강경이라 그러니까 신혼 초야를 지내고 건강경을 앞에 놓고 읽고 있는데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이 장욱진 화백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부인이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 불명이 천진묘인데 그 천진묘의 환갑 때 이 장욱진 화백이 화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그 부인의 선물을 그리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밥도 이제 안 먹고 그림만 그렸는데 화실 문을 일주일 만에 열고 그림을 한 장 던져주면서 그 앞에 기절을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니까 그 미륵 부처님처럼 생긴 아주 줄만 이렇게 된 그런 선으로 된 그림을 한 장 주고 이게 당신 초상하다 하면서 주고 그 앞에 그냥 배가 고파서 흙이까지 썰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선으로 된 간단한 그림이지만 아주 집약해가지고 잘 그리난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평생 그 부인하고 살아가면서 그 부인한테 대한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존경심이 있었던 거예요 부인이지만 아침마다 일어나서 건강경을 독성하는 자기의 부인을 보고 그 한결같은 마음의 존경심이 갔던 거죠 그걸 회항하는 기분으로 부인은 생일날 그 건물 선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정진한다는 게 뭐냐면요 마음을 바꾸면서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진정한 공부의 힘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를 결국 믿는다는 건 뭡니까 업을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악업에서 선업으로 게으른 업에서 부지런한 업으로 더러운 업에서 깨끗한 업으로 그 행위를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바꿔지면 주의가 바꿔집니다 내가 바꿔지면 내 아들이 바꿔지고 내 남편이 바꿔지고 왜? 내가 거울이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런 왜냐면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요 딸은 엄마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딸이 보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동 안 바뀌면 남들 안 바뀝니다 남들 보고 바꾸라 하지 말고 내부터 바꿔야 돼 그러니까 업을 바꾸는 것이 불교 공부고 그 업을 바꾸는데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 자리 바꾸는 거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실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일심에서 생멸문으로 가느냐 진연문으로 가느냐 쌍글레기를 가게 되니까 한마음 쫙 잘못 보면 그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이 뭐냐면 업을 바꾸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살문민풍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연기 이야기라든지 업식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 마음 하나 바꾸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것을 잘 관찰해야 된다 그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절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일치가 심오하지만 펼치 났을 때는 심오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아서 딱 하나를 보면 아 마음 하나 바꾸는 거구나 그 마음을 행동으로 어떻게 잘 옮겨서 업을 바꾸는 거구나 이겁니다 부처님이 도를 성도하셔가지고 인멸하실 때까지 중생들한테 가르쳐주신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개정해 사막을 짝는다 할 때 개를 짝는 것은 뭐냐면 내 몸 간찰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내 몸의 행동을 잘 하는 것이 그게 개거든 몸을 잘 닦아 나가면 마음도 다스리집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몸을 잘 다스리면 마음도 잘 다스리지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몸도 잘 다스리지게 되고 서로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라 그게 개입니다 그렇게 잘 단속하는 게 개가 되고 그 개가 죽여지면 정이 되고 그 정이 죽여지면 그게 지혜로 발전하는 거다 그래서 개정해 사막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단단한 묶음과 같은 거에요 여러분 핵심은 바로 오늘 이 법문은 환경의 모든 핵심이 또 이 법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문이 비록 한 시간 정도의 짧은 이야기지만은 환경이 이런 내용을 담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집에서도 업 바꾸는 데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고맙습니다.